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их 구독. 먼저 먹자 전혀 저는 미끄러니까 면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면이 더 맛있어 면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이 더 맛있었어요 계란 소시지 청양고추 아삭아삭 아삭아삭 어색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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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역시 치즈가 너무 좋아해서 치즈가 너무 풀렸어요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스마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랑스 오리오 오리오 무 조합이 시원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었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스테이크 고구마 뽀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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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오늘은 매운 맛을 볼게요 더 맛있게 잘 어울릴게요 그리고 오늘 내게 먹으러 갈게요 이제 최대한 먹으러 갈게요 매운 맛을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정말 먹어요 나는 오늘의 맛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계란이 계란물 이번엔 오픈한 거 오늘은 마요네즈 오늘은 바삭하고 바삭하고 싶었던거 같아요 보니 바삭하고 바삭하고 쫄깃쫄깃해 이제는 좋은데요 보니 바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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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지 모짜렐라 청양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ил이 먹으니 정말 맛있다 내가 만들어본 적도 못 먹는다 나는 한국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한국에 대해 사랑하는 한국이 조금씩 아름다운 음식을 먹은 것 같다 나는 한국의 통장 나는 한국의 집사람 나는 한국에 대해 사랑하는 것 같다 나는 한국에 대해 사랑하는 것 같다 나는 한국의 하나가 만드니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연어치피스파척 아.. 전 불닭볶음면 모르겠지만 우와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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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먹을 수 있어 바삭바삭 아삭바삭 너무 맛있는데 잘 먹었음 가득하네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잘 먹었어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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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쫄깃쫄깃 제가 좋아하는 제거 뱅뱅 진짜 맛있는데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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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